10월 14일 월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좋은데 주말에 산책도 좀 하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산책하시고 즐거운 가을을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핫 키워드 4개입니다. 역시 미국 연착륙 완전 사격 준비 탭에 북한 이슈고요. BJP 리테일 이번 주 핵심 일정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금 미국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금융주들 줄줄이 3분기 실적 내놨고 대표적인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 JP모건도 내놨죠. 여기에서 연착륙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JP모건뿐만 아니라 미국의 웰스파고 그러니까 금융주들 미국의 소비 상황 알 수 있는 곳들이 다 그동안에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된 것 같다라는 식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은 소비가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GDP의 3분의 2, 60% 이상이 소비로 지탱이 되는데 물론 미국의 저소득층 소비는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소비가 탄탄하고 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걱정은 좀 덜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죠.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온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건데 그래도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불안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전체 순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미국이 침체는 아니냐 아니면 미국이 확장을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보는데 팩트셋 분석 따르면 3분기 S&P 500 상장사 순이익이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최근 분기 동안 가장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중과율 자체는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대장주 혹은 가는 쪽들만 가고 있는데 M7이라고 해서 이 주요 기술주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술주들의 이익 증가율이 30%씩 증가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성장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M7의 이익 증가율이 30%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조금 씻어준 게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TSMC AI 기대감이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까지 조금 잘 나와줘야 미국에서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한동안은 그리고 기술주들의 실적을 좀 따라가는 우리나라 증시. 잘 될 때는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지만 못 될 때는 확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기술주 실적들이 같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침체 얘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노랜딩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노랜딩까지 얘기하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익 증가율을 둔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약간의 불안 요소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연착률 얘기는 지금 굉장히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골디락스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국경 인근의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구체적인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어젯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속보가 막 나오고 했죠. 북한 인민군 총참무부가 국경선 부근에 포병 연합 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가 됐던 부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작전 예비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인데 맥락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지난 3일과 8일, 9일 이렇게 북한의 영공 그리고 평양 상공 김정은 집무실 위를 날아다녔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북한의 발표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 무인기 침투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가 지금 히스테리아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겠는데 다만 봐야 될 것은 이번에 완전 사격 태세라는 것이 그 총구, 포구가 지금 한반도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인기가 다시 날아올 경우에 영공 방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도발 이런 것과 다른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왔고 오늘 특히나 외국인 수급 동향들이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이 소식이 이번에 북한의 이 완전 사격 준비태세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열받았다라는 건데 그동안 수차례 우리가 무인기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몰랐다가 아마 이번에는 전단지 뿌리면서 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국내의 우리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도 있겠죠?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의 거래는 금요일 것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빅텍이라든가 대북 리스크에 움직였던 관련주들 주가가 빅텍 스페커 대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간에서는 떨어졌는데 동시효과 때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이번에 대북 리스크가 기존보다 조금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간밤에 담아문 낸 것도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가 앞서서 북한이 만약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응수를 한 뒤에 나왔던 반응이고 이게 상당히 강렬합니다. 이게 차마 저희가 방송상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비난 수위를 높였고 단어 서용도 상당히 강렬했는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두 국가론, 그러니까 통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외친 이후에 북한 연공 뚫리면서 체제 존속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에서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한반도 전쟁 위기감이 사실은 1950년 이후에 최고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외교 매체인 포린폴리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 동향이 좋지 않은 영향도 이것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속 외국인 순매도 나온 것도 이것과 결부를 지을 수가 있을 거고요. 순매도. 순매도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투자 심리, 특히나 외국인의 심리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짱이 조금 악재를 갖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짱 조금 대북 리스크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요일에 미국의 반도체 주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신 기자 얘기로는 대북 관련주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요즘 장안의 화제인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로 지금 1등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BGF 리테일이 지금 조금 뜰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면서요. 정확하게는 리포트가 나왔다기보다는 리포트는 실적을 뒷받침하는 리포트고 흑백 요리사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면 요리 서바이벌, 요리 경영 프로그램인데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지 않은 신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들의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비영어권 1위하고 그랬던 콘텐츠인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흑백 요리사가 워낙 화제성이 크니까 수혜주를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증권가의 생각이 콘텐트리 중앙에 잠깐 갔었어요. 왜냐하면 콘텐트리 중앙의 자회사가 스튜디오 슬램이라는 흑백 요리사 제작사에 일부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알고 봤더니 지분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콘텐트리 중앙에 실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볼만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다기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BGF 리테일입니다. 왜 편의점하고 흑백 요리사하고 뭔 관계인가요? 물론 요리할 때 편의점 거 많이 갖다 쓰긴 하더만. 이번에 아예 에피소드 자체가 한 에피소드 자체가 편의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GF 리테일이 하는 게 CU잖아요. CU의 물건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티라미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워낙에 화제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경영 끝나자마자 바로 BGF 리테일에서 이거 출시를 했는데 12일 날 처음 예약 판매해서 2만 개의 초도 물량 완판됐고 이번에 다시 오늘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좋아서 아마 BGF 리테일에 단순하게 밤티라미스 매출 효과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유통주, 원래 경기 방어 측면에서 유통주를 생각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게 생겼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BGF 리테일의 실적도 3분기에는 예상 부합보다 조금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기조가 이제는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낸 것까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52주 차트 보니까 18%나 떨어졌네요, 주가가. 그런데 지금 리포트도 이제 이익이 터너라운드 할 것 같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고 흑백요리사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어떤 따발총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묵직한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살펴봐야 할 게 워낙 많습니다. 일단 오늘 것부터 보면 중국의 9월 수출입 지표나 합니다. 중국이 지금 최근에 부양책들을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 OPEC, 산유국연합의 월간 보고서도 오늘 우리 장 끝난 다음에 나옵니다. 내일에 반영되겠지만 국제 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브랜트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75달러까지 뛰어가면서 상당히 중동 불안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서부 텍사스 원유가 75달러 넘었고 맞습니다. WTI입니다. 정정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 물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동향을 볼 수 있는 제조업 지수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17일 목요일이 될 텐데요. 17일에 이제 유로존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자의 소기공사 극정감사들도 있고 특히나 지난 9일에 미리 좋은 실적 발표했던 대만의 TSMC, TSMC가 확정 실적 내놓습니다. 그때 매출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고를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뭐가 더 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 또 기점으로 우리나라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 영향받을 가능성인데 일단 좋은 소식이 하나 예고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정 실적 나올 때는 전망들을 같이 내놓게 되거든요. 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 미리 생각해 볼 만하고요. 이후에 있을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 그린북이라든가 중국의 3분기 GDP 금요일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중시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 내용입니다.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 요즘 롤러코스터 엄청나게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는 막 떨어지고 그 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중국도 이번 주에 조금 출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